국내 연구팀이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이조절법을 발견했습니다.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레오니를 섭취할 경우 수면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20가지 아미노산을 각각 섭취한 초파리의 수면 변화를 분석했고 이 가운데 트레오니를 섭취한 초파리에게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시간도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어 이런 현상은 트레오니는 수면에 영향을 주는 뇌신경세포의 신호전달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작용을 줄이는 새 수면장애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연구팀은 20가지 아미노산을 각각 섭취한 초파리의 신호전달에 변화를 분석했습니다.